제가 윤지유라고 치면은 약 뭐하래요? 구준표는 약? 구준표 같은 스타일은 정민이가 많이 어울릴 것 같고요 소희정 같은 역할은 영생이가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, 금전티 성우빈 역할은 규정이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형준이가 찐 경우에는 뭐가 어울릴까요? 그 동생. 빨갛지. 제 1위에서 나왔던 토마토 주스 마진회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